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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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희상이요. 김희상 생년월일. 94년. 94년. 12월. 28일이요. 양력으로. 양력이고요. 시간은 잘 되고. 12월. 23일. 23일. 23살. 2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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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일. 25일. 이게 부모 형제 자리이고 이건 할아버지 조상 자리이고 이건 내 부인 자리에요. 자리공으로 이건 내가 55세 이후면서 내가 말년. 그래서 본인은 목생왕, 화생, 토, 토생, 금, 금생수, 노행이 다 들어와서 편안한 사주에요. 이모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은 무슨 현상이냐면 예능적인 강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만난가 모르겠지만 예능적, 예술적 이런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아주 굉장히 잘 들어와서 아주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주입니다. 이게 다 밑으로 깔린 게 좋은데 또 목생, 화생, 토, 토생, 금생수, 이랬습니다. 굉장히 부자사성도요. 좋겠어. 그리고 자체도 거의 복이 붙었거든요. 근데 약간 소심원해요 지금. 그리고 좀 이렇게 앞으로 나대지도 잘 먹으라고 소심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관사학적으로 사주도 같이 일치되어 있다. 작년에 그러니까 19살 때 학교 시험 본 거 아니에요? 네.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가 잘 됐어요. 1학년, 2학년 잘 됐고 3학년에서는 크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은 1학년, 2학년 때 받침으로 인한 상황을 그냥 가면 뗐다. 3학년 때는 공부가 잘 안 됐어요. 네. 네. 좀 잘 안 했었고요. 잘못하면 깼다고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운였거든. 네. 그런데 1, 2학년 때가 너무나 공부가 잘 된 거예요. 또 중학교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래서 학교를 무난하게 갔다. 네. 요 때가 아니었더라면 더 나은 곳에도 갈 수도 있었어요. 아. 머리가. 네. 그러면 혹시 저희 가족들은 좀. 엄마가 아들을 아주 거찐이 1등으로 생각하신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아 아들 최고. 엄마거든요. 엄마가 아빠생들도 아주. 아버지는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옛날 서류들이 엄청나는 신분이다. 그래서 집에 둘둑둑 학교 가르치 덜고 주는 돈이 있잖아요. 지금. 아. 아. 아들아. 부모자들 돈이니까. 네. 크게 말할까요. 노정을 싸놓는다는 말이지만. 충분히 가르치다. 네. 가르치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자산이 북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마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전공 자체가 이게. 도사나온 교회생술이고. 원래 아주 딱. 딱히 정해져 있는 사람이 돈 사주기 때문에. 경영 경제 쪽. 아니면 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부인 자리인데. 부인 자리가 돈이 있거든요. 그래요? 돈 있는 부인은 웃는다. 어느 부가 와도 돈을 좀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네. 결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아 결혼 빨리 해야 돼요? 아 빨리 되게 돼 있어요. 여기가 부인의 자리에 부인이 지금 하나인데 하나 둘 셋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같은 글자에 보면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는 세 개니까 부인이 셋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세 개죠? 네. 이렇게? 한 개요? 한 개요? 같은 거요. 요건 몇 개요? 두 개요? 아 이거 두 개죠. 양과 음이면 부인이 둘이에요. 똑같이 음이기 때문에 하나. 세 개 있어도 하나이다. 그 대신에 하나보다 세 개가 두껍죠? 네. 좀 센 사람이다. 아 기뜬 여자들이. 아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당당하시고 돈도 많고 이렇게 삐리빌한 부인도 아니다. 네. 오히려 당신과 더 잘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뻐요. 네. 어 보니까 어떠하냐고. 어 우선 제 관상이 좋게 나와서 나름 만족스럽긴 한데 뭔가 좀 뻔한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커서 잘될 것이다 이런 좀 막연한 것. 게다가 저희가 좀 방송 동안인가 눈치 까고 뭔가 방송할 것 같다 그런 것도 살짝 좀 의구심이 들고. 결혼할 거란 이런 말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싶다. 게다가 아까 말한 것 중에 저희 집이 그렇게 등록금이 잘 된 정도로 넉넉하지도 않고. 그 훈제주도 그림 못 그리는데 무슨 훈제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싶고. 나중에 미래에 가봐야 알겠죠. 그럼 사람들이 관상을 왜 보고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불안을 쏘겠죠. 솔직히 잘되고 있는 사람은 관상 이런 거 안 보고. 맞아. 좀 어려운 사람이 좀 힘들고 하니까. 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